오늘도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뻐서 그냥 갈 수 없어서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도 쇼핑을 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빼야겠다 다 이뻐서 뭐 이거 사이즈가 좀 어제꺼보다는 큰 것 같아요 이거는 레드베리 레드베리 다 똑같은데 그냥 눈길이 가는거에 그냥 꼭꼭 짚는거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하고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스위티 잖아요 스위티는 하나다 어떤거 가져갈까 볼까 볼까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죠 저 이거 가져갈래요 아이고 또 다치네 요거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멕시칸 스노블 이것도 풍성하다 사이즈가 너무 좋은거 아냐 앞에거 가져갈게요 이거는 다 똑같아서요 이거 선택 그 다음에 피치민트 피치민트 피치민트도 다 이뻐요 이거 하나 넣고 이거 신디 닮았어 아무리 봐도 이런 빛감이 신디 닮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죠 근데 진짜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렇게 포트가 다 부러질까 저는 이거 색깔도 이쁜거 가져갈게요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이쁘죠 그 다음에 멜리오다스 멜리오다스는 다 똑같다 이거 다 똑같애 다 똑같애 다른것도 그 다음에 아미세 아미세 젤리 너무 이쁘요 젤리 되는지 진짜 몰랐어요 저 이거 너무 이뻐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퀸 블랙퀸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아우 사이즈가 훨씬 크네요 오늘이 그죠 그 다음에 살구미임금은 살구미임금 살구미임금 있는거랑 합식해야겠네요 이거 어차피 제가 생각할때도 단품 선택하는거 몇개 하면 이 세트 가격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다 하는게 맞아요 다 하는게 맞아요 그죠 몇개 해서 가깝게 되면 다하지 뭐하루 그것만 해요 그죠 많이 줘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 골랐구요 어 그 다음에 흑수정 사실 마음속으로 찜한건 이건데 이거 이건데 그냥 좀 홍집이 있어도 그냥 제가 이거를 색깔이 이뻐서 이쁘죠 이거 사과꽃 사과꽃은 어제 데려갔는데 오늘 데려가야죠 그죠 거저인데 거저 잖아요 안 가져가면 봐보지 그죠 사과꽃 어제도 예뻤는데 이거 젤리가 신기해 마르셈 마르셈 마르셈자 여기 자고나온거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마르셈이 저는 요거 요거 하고 어 이거는 요거 끝에꺼 빨갛게 나와 이렇게 다친다 또 또 다친다 이렇게 어 요게 하나 둘 셋 넷 레드벨벳 안했네 아 그냥 갈뻔했네 레드벨벳 챙겨야지 잘생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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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거 현나다 여기 또 잘생긴거 뽑았다고 여러분 속으로 또 얄맵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와 이거 사목판으로 가득 채워졌네요 이렇게 좋아요 가격이 이 세상에 이게 살구 세트인데 계단가격이 얼마야 이것도 3,000원대 잖아요 대박 아니에요 이렇게 16중으로 6만원에 들어갑니다 행복한 곳 하나다행입니다 오늘도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 어디서 신한다역 신한다역에서 원래 여러분 화요일만 쇼핑을 하는데 아 수요일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것도 쇼핑을 했습니다 아 너무 신나 요거는 그 중사이즈 군생이 어제는 7,000원 세트 보트에 작게 야물딱지게 다져진 군생이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요렇게 큰 사이즈가 있어서 수영도 너무 좋고 색깔도 예쁘고 가격도 싸니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왔죠 오늘은 사이즈가 커고 가격이 좀 올라가는게 몇개 있나 근데 사이즈가 크다고도 비싼건 아니더라구요 그죠 싸서 어떤 품종이나 인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큰 포트에 들어가 있는거 이거는 12cm 포트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거 제가 또 와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요새 많이 나와요 이거 아시죠 레드 베리 사이즈가 이거는 작은게 아니에요 내경이 10cm 정도 될거에요 여기 이렇게 차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격 비교하실 때 전체 사이즈가 이게 12cm 포트니까 내경이 한 10cm 여기 있는거에요 이게 7,000원에 판매되는건데 아 세트를 하시면 너무 싸니까 되게 반가격 밖에 안되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싸다고 해야지 전부 다 가져오면 그렇게 가져가고 단품으로 하시면 지금 보여드린 가격대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몽땅 전부 다 가져오거든요 요거는 멜리오다스에요 음 가운데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러면서 젤리가 되는거에요 이쁘죠 요것도 만원이에요 이게 하나얼굴 멜리데오다스 한 3등 하나얼굴이 보통 만원 정도 하지않나 얼굴 두수가 많은데 요게 만원 요것도 골라왔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구요 거기 있는거 그 다음에 블루서프라이즈도 이렇게 군생으로 묵은둥이 가운데 굵은 목대가 있고 요거 요거 핑크색으로 나중에 달구면 그렇게 나와요 이뻐요 입장이 똥글똥글 하죠 요거 요거 6천원 사이즈 좋은아이 외두가 아니라 한몽군생 블루서프라이즈 나중에 연한 핑크로 물들어오면 진짜 가운데가 펄감이 있어요 얘는 형광 푸른빛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미세가 있는데 사이즈가 이제 어저께보다 훨씬 크죠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이거는 이제 아 이것도 어제꺼는 이제 수량이 모두가 열 몇 개였지 열여덟 개였나 열역 개였을 거에요 근데 요거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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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세 개정도 차이가 나고 가격은 얘가 사이즈가 크고 품종이 이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요거는 6만 5천원이거든요 모두 다 가져오면 그래도 가격이 음 4천원인가 4천원대 4천원도 안돼 3천 9백얼만가 기에요 대박이죠 3천원에 이런거 어떻게 사 말도 안되지 젤리가 되는거더라구요 사이즈가 큰거에요 이런거 만원에 판매되는거 문뚱이고 그리고 요거 다 3천원대 가져오셨어 너무 좋죠 얘는 스위티 스위티 거기에 빨갛게 피멍된거 있었잖아요 보라색은거 빨강색은거 있었어요 사이즈가 달궈져서 작았거든요 요건 커요 목대도 있고 굵은 목대가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분갈해주면 색깔 금방 나올거 같더라구요 여기 안에 굵은 목대가 있어요 사이즈도 좋죠 중사이즈 이것도 만원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벌써 하나 둘 셋 세개나 나왔어요 벌써 3만원이야 세개가 세트가 65,000원 아직도 멀었어요 또 뭐가 만원이냐면 이거 이게 만원이거든요 멕시칸 스노우볼 와 또 이렇게 풍성 색깔 보세요 이렇게 맑은토로 나왔어요 백분이 있고 얘도 얼음 살얼음이 이렇게 진 것처럼 백분이 올려져요 요것도 예뻐요 은은한 색으로 색깔이 나오거든요 진하지 않은 걸로 예뻐요 얘도 만원이에요 얘도 사이즈 중사이즈고요 요것도 이제 벌써 만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네개 나왔어요 4만원이죠 얘가 얼마더라 얘는 상대적으로 쌌어 얘도 만원정도 해야될거에요 안하더라고 안하더라고 싸더라고 얘는 어 얘는 너무 완전히 막 햇볕으로 봤는데 들 수가 없어 햇볕 플러스틱이 다 깨져요 신디 닮았어요 그죠 안그래요 저는 신디에요 신디보다 입장이 좀 크고 통통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헤르비온 헤르비온 이게 6,000원이라고 하네요 과성비 좋죠 어 이거는 요거보다 좀 사이즈 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 음 얘도 아마 까망다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쁘죠 어 요아이 들어가 있고 신상으로 왔고 얘가 6,000원 반품으로 그 다음에 또 가게도 있는게 없었나 요건 요건 젠틀이라는 젠틀이라는 창보세자 끝에 뽑으세요 소통 너무 이쁘죠 젠틀이래요 이거는 7,000원 이게 또 완전 짱짱이 달궈진아이 요게 들어가 신상이고 또 마르셔 가운데 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요거 3두로 갖고 왔는데 2도 있었고 공모양처럼 된 것도 있었어요 마르셔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4,000원 4,000원 싸요 마르셔는 참 착해요 가격이 마르셔 이쁜데 번식이 잘 돼서 그래 자구가 참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 요새 많이 안 보이던데 요렇게 지금 이두로 되어있는데 요것도 있었죠 4,000원이거든요 완전 돌덩이 같이 땅땅해요 핑크랑 나중에 가운데 부분 보라젤리로 되는 레드벨벳 와인 신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거 피치민트 그리고 사이즈가 한 8, 9cm 될 거 같아요 이건 5,000원이거든요 화면 보세요 목대 엄청 굵은 목대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굵어요 완전 목지로 됐거든요 요거 피치민트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목대 보여드려요 자 애기 나오고 있네 목대에서 애기 싹이 싹이 나오고 있어 엄마나 또 뿌라트리네 요거 요거 핑크로 진하게 비싹깔 나오는 거예요 요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과꽃 사과꽃 사과꽃은 어제도 있었는데 너무 이뻐갖고 요새 사장님께서 요거 하나씩 싸게 드린다고 넣었대요 원래 안 넣어도 되는데 사과꽃 5,000원 사과 빛깔로 정말 이쁘죠 젤리 되는 거고 요 아이가 가격이 있더라고요 요 아이가 만원이네 이게 송 오브 파이어 라는 품종이거든요 완전 빨간 배열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8cm 될 거 같아요 근데 사이즈는 요렇게 생겨갖고 더 큰 것도 있고 2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도 만원이니까 만원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만 해 다섯 개만 5만원이네 근데 6만원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랙퀸 블랙퀸인데요 얘는 7,000원 가운데 얘도 까맣게 되는 거예요 젤리 까망젤리 왜 그래 행복아 왜 그래 왜 지서 고양이하고 싸우네요 우리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 이름 별이에요 별 둘이 마주보고 있어요 요거 블랙퀸 7,000원 오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 다음에 이거는 살구민 금 얘가 5,000원 이게 군생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목대가 목지라가 됐고 다 커팅을 해서 이 둘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데려왔고 근데 다 포함이죠 모두 다 세트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흑수정 얘도 5,000원 어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흔적 그냥 있어도 이뻐갖고 골라왔어요 가운데 보세요 젤리죠 빨고 노랑으로 색깔 이제 점점 진하게 진하게 바꾸겠죠 8cm 정도 되나요 그래요 흑수정 이렇게 갖고 총 열 몇 개야 열 열 여섯 개 열여섯 개 65,000원에 풀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보듯하게 예쁘고 좋다 밥 안 마셔 살거' 같아요 너무 이뻐 닭이 너무 좋아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 하루 종일 놀다 가면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새 많이 못 보는데 지금 분갈해갖고 또 엄청 많고 다 여기 보살펴야 될 것도 많은데 못하고 있네요 너무 미안하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오늘도 편한 밤 되세요 오늘 11월 첫날이죠 11월 시작 첫날인데 오늘도 이제 겨울 채비 아 겨울이다 이만 들어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